이번 시대에는 지도 서비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GPS가 들어있는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죠. 그래서 길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주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 또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가 들어있는데요. 그거는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현지화가 잘 안되어 있어서 노선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지도 앱은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입니다. 여기 마켓 앱을 실행시키시면 안드로이드 마켓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면 이런 독보기가 있을 거예요. 독보기를 터치하시면 마켓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다 음 지도라고 적고 여기 있는 독보기를 탭하시면 다음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줘요. 그럼 그 중에서 다음 지도 지하철 다음 지도라고 적혀있는 것을 터치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다 음 지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거나 업데이트 버튼도 없으면 여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 지도 다시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시작할게요. 동의 및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죠. 다 받았고요. 설치 중이라고 나오고요. 네. 설치 완료라고 떴습니다. 자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다음 지도 서비스 앱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시작됩니다. 네. 다음 지도에서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인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홈 화면은 뭔지 아시죠? 이 화면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켜지는 화면 메인 메뉴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앱들이 다 들어있는 메인 메뉴와는 구분된 이 홈 화면에 이 다음 지도 아이콘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지도로 돌아가서 그럼 저는 여기서 승인을 할게요. 그럼 아까 그 홈 화면에 아이콘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다음 지도 서비스입니다. 이런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S를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상단 부분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쭉 내리면 GP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GPS를 터치하시면 GPS 센서가 작동하면서 인공위성과 교신에서 현재 이 핸드폰의 위치가 어딘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많이 달아요. 저걸 켜놓으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은 자 이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지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두 개 있죠. 이런 멀티터치라고 하는데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좁히면 축소되고요. 넓히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좁히면 좁히다 보면 대한민국이 나오겠죠. 더 이상은 안 좁혀집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만을 서비스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시 커지죠.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궁금할 만한 것은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데를 찾을 수도 있고 거리를 재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현재 위치를 찾아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현재 위치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위쪽에 노란색으로 불빛이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GPS 이 지도 서비스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때 유용하냐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지도를 보다 보면 이 방향이 동서남북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현재 위치 버튼을 두 번 눌러서 이 앞에 노란색 불이 나오게 하면 여러분의 진행 방향으로 이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불빛이 여러분 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란색 불빛의 가운데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용을 일단 끄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지도 특정한 위치를 검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인데요. 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근처에 있는 중요한 거점들 있죠. 이를테면 맛집 맛집을 터치하면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 근처에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중에서 어, 여기 괜찮겠네 싶은 곳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터치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상세 정보를 누르면 방금 그 이 식당에 대한 자세한 연락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로드 뷰를 보면 이 식당의 길 앞에의 그 길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식당은 예, 여기가 그 식당이고요. 맞나? 아, 여기네요. 다식탁 여기가 그 식당이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현재 그 식당 앞에 있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드 뷰라는 기능이에요. 오늘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다시 이렇게 백해서 뒤로 돌아오면 리스트가 나오고요. 다시 백하면 지도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터치해서 맛집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특정한 어... 특정한 가게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뭐... 뭐... A 랜드 나올까요? 예, A 랜드 가속 기회점이라고 나오네요. 이걸 터치해 보시면 예, 그 A 랜드로 A 랜드로 지도를 지도 화면을 옮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은 검색을 누르고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일종의 미리 준비되어 있는 주요한 검색어들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도 서비스를 설치하는 법 또 사용하는 법 그리고 검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는 법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와 같은 것들을 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